일요일 같은데 월요일이 운이 너때메 너때메 유 꿈꿔와서 요즘 같은 기분 너때메 너때메 굿 리욕의 본인이다 조각이 말을 해? 뭐야? 조각이야 뭐야? 사람이잖아 뭐야? 사람이잖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이장 씨 말이야 이장이 그대로 조각이야 근데 그를 지금 따로 한 번 했었는데 내 손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가는 길을 기다리고 있지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이 죽었으니까 아까 지고 있던 바람을 막 울었을까 손을 간절히 본다 손을 입은다 옛날에 이스디디 생각한다 어째 볼까? 왜 손이 있었는데 어째 볼까? 이 피트는 지금 막방으로 했다 3 2 1 4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에서 김밥 드셔보셨나요? 제주도 김밥은 정말 맛있습니다 제주도에 김밥이랑 채소가 채소가 살아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꾹돼지 김밥? 꾹돼지 김밥? 이거 봐! 움직이고 있어 후대찌개 후대찌개 얼큰하게 안 받아줄 거면 아니야 아니야 맛있을 텐데 뭐라고 반응이 생각해 너희끼리 할 거야 뭐라고 반응이 생각해 맛있어 맛있어 방송 6명이서 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이 생각해 맛있어 맛있어 너희 기대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할 줄 우리 받아줄게 나는 말이야 왜 이렇게 너무 먹고 싶어? 얼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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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서 얹어서 만들었다가 만들었다가 부대찌개를 무우 우리 쌤 싫어가지고 우리 에스트라드를 여자친구 들어오면 너무 이뻐가지고 놀래는 척 해줘요 아 놀래는 척 뭐 이렇게 이뻐? 쓰러지고 몇 명 쓰러지고 그런 거 해줘 그런 거 설정 좋다 여자친구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1회 1 레디 액션 와 몰입한 거 봐 몰입한 거 봐 와 좋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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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쿵한다 미소 좋다 이 노래가 들탈은 내게 졸아 봐줘 우리 둘만의 춤을 다시 출 수 있게 다시 이력할 수 있게 나기나게 다닐 때면 나를 찾아와줘 나와라 섬결이 다와라 아 심쿵한다 미소 좋다 나와라 섬결이 다와라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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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추장 뭐냐 나 2,4 라메 알았어 다시 엔지 내요 성숭아 성15 성네 성..성. 우리 헤어지자 kernel 너 지긋지긋해 좀 꺼져 줘 연기가 그대로다 내가 잘할게 아니 나 너랑 있으면 진짜 괴로워 제발 내 앞에서 꺼져줘 꺼지라고 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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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 야 어떻게 드라마 오디션 보냐 오디션 이거야? 지금 어색하고 자기 역량이야 누가 못해요 못해 애는? 아니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매몰차게 매몰차게 먼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해? 해왔던 대로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나쁜 남자 이런 거다 그래 기대된다 나쁜 남자 보여줄게 야 꺼져 야 꺼져 왜 나 안 보여줄게 왜 나 안 보여줄게 야 야 진짜 너랑 못 만나겠다 왜 니 생긴 걸 봐 너는 내가 왜 왜 나 같으면 그래? 너는 니 거울 안 보니? 거울 없냐고 거울 안 보니? 거울 없냐고 심해 거울 있어 내가 큰 거 하나 사줄까? 야 그걸 설이 꼈나보다 설이 꼈나보다 설이 꼈나보다 설이 꼈나보다 설이 꼈나보다 아니 아니 이게 니가 나쁜 건 아니야 야 뭐야 이제 내가 나쁜 건 아니야? 내가 나쁜 거울 좀 좋아 거울 좀 좋아 나 이상해 지금 아 형 잘 쌓였어 아니야 거울 설이 꼈어? 끝 끝 아니 이거 뭐 분명히 매달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심이 쳐나봐 거울은 아니야 거울이 설이 꼈는데 아니야 전신 거울 하나 사줄까? 아니야 전신 거울 하나 사줄까? 아니야 전신 거울 하나 사줄까?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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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